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고수연이라고 합니다. 촬영을 하다가 저도 약간 짬이 나가지고요. 물론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남은 촬영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남아있고 하나를 촬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즉석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. 4월 10일이잖아요. 오늘이 4월 10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한 한 달 반 정도면 또 6평이 있을 것 같아요. 날씨도 또 굉장히 괴랄했잖아요. 그래서 감기도 좀 걸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.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. 목상태가 좋지는 않은데요. 우리가 잠깐 좀 쉬어볼까요 여러분? 쉬어도 좀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월 달부터 2월, 3월, 4월 이렇게 몸도 좀 컨디션이 떨어지고 당장 이제 나의 실력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시험기관들은 다가오는 상황에서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지쳤어요. 주 7일 동안 선생님은 올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올해 또 새로운 교재들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고 교재까지 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냐면 그냥 일어나서 강의 준비하고 강의 촬영하고 이동하고 끝나요. 그리고 또 강의하고 이동하고 끝나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밤쯤 되니까 새벽 한 1시 반쯤 돼서 답변을 다 해주고 나서 이제 딱 든 생각이 내가 고3도 아니고 재수생도 아니고 3수생 때도 이렇게까지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이제 드는 거예요.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까?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당연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일도 있겠지만 너무 한쪽에만 쏠려서 주 7일을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뭘 했냐면 그냥 예전에 이제 썼던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일기도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하고 같이 데이트한다는 생각으로 내 요즘 고민은 이건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쫙 쭉 써봤어요. 고민들을. 자 그래서 고민들을 써보니까 어떤 것들이냐?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찌해서 바꿀 수 없는 고민들이 대다수예요. 스케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약속인데 주 7일이 내가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다른 친구들한테 가게 되죠. 그래서 일단 몸이 힘들어도 부셔줘야겠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스케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? 나아갈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. 그 고민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. 점점점 이제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서 있는 자리는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없이 우울하더라고요. 그래서 뭘 했냐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지필 중인 교재를 끝내버렸어요. 정말 근데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엇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지를 빨리 파악하게 되어서 정말로 쉽게 교재가 쓰여졌었어요. 그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든지 뭔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나쁜 면만 자꾸 보면 한없이 처지는 것 같고 발전적이고 좋은 면을 보려고 하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과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나 이런 것들은 떠나지 않아요. 여러분 옆에 있는데 우리가 못 보지 않는 걸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좀 아깝다. 강의를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깝지? 라는 생각이 든다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. 같은 시간 안에 내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지문이 몇 개인지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지문이 몇 개인지 두 개를 비교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하는 지문이 개수가 많으면 난 당연히 강의를 통해서 시간의 효율을 앞당겨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문제만 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얻어가는 게 있을까? 자 이때는요 성적이 오르기 직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공부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요. 슬로우 모션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세요. 그래서 단어들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고 지문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어떤 개념이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세요. 그러면 거기서 조그맣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. 아 나는 옛날부터 인과관계는 대충 이것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인과관계도 상관관계랑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산모를 공부했는데 relate라는 단어를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보기에 있는 커넥션이랑 연결할 수가 있었네 이런 사소한 발견들 있죠. 그런 사소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슬럼프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. 사실은 정말 좋은 야외에서 커피 한 잔 딱 놔두고 여러분하고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이런 고민들을 나눴네요. 그래서 오늘 캐스트는 제목이 없어요.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어느 날에 4월 어느 날에 여러분들은 잘 계신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힘들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거였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주얼 고주얼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. 원래는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수다를 떨게 됐네요. 현장에 나가 보니까 러셀 기숙에서 이제 또 친구들이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댓글을 좀 열어달라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니까 이 캐스트는 댓글을 한번 열어볼게요.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나 또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댓글로 넣어주시면 선생님이 시간 날 때마다 답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을 다 두게 되면 소통이 너무 안 되고 댓글을 열어두게 되면 무심한 댓글이 상처를 받게 돼서 저는 유리멘탈이거든요. 여러분 그래서 좀 이제 소통을 좀 안 했었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여러분하고 소통을 좀 해보고 싶어요. 제 맘이죠. 그죠? 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여러분 우리가 4월 10일이죠. 5월달, 6월달, 7월달, 8월달 이렇게 달이면 달이 갈수록 이렇게 한 번쯤은 잠깐 쉬어보는 이런 캐스트도 한 번씩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월요일이고요. 내일은 제가 또 대구로세를 가는 날입니다. 자 여러분에게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. 여러분 고민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See you later!